오비 맥주가 4월부터 카스 가격을 올리기로 하면서 다른 국산 맥주의 가격도 줄줄이 오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. 오비 맥주는 다음 달 4일부터 카스와 프리미어 오비, 카프리 등 주요 맥주 제품의 공장 출고가를 평균 5.3% 인상한다고 26일 발표했습니다. 대표 제품인 카스 병맥주의 경우 500ml 기준 출고는 1147원에서 1,203.22원으로 56.22원 오릅니다. 오비 맥주 관계자는 주요 원부가재 가격과 재반관리 비용 상승 등 전반적인 경영 여건을 고려할 때 출고가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지만 업계에서는 주류업계는 카스 가격 인상으로 다른 국산 맥주 업체도 가격을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.